어린 시절, 에레브의 멍충이 같은 목소리에 충격을 받아 에레브 덕질을 그만두게 되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쥐작가 하지만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에레브 인형을 만들게 되는데 에레브, 너의 멍충이 목소리가 들려? 에레브 좋았어 에레브 넌 그런 멍충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겠지? 에레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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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레브 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? 에레브, 너의 목소리를 둘러줘! 어? 아, 아, 누군, 누군 누군, 누군! 에레 Hold 어? 내가 잘못 들었나? 에레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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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dness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흠델 어? 나 잘못 들었나? 흠델 schlimten 말도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뭔가 잘못됐어 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pricing 하! 쥐작가! 넌 무슨 일만 있으면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 외모지상주의 쥐같으니라고 이제 그만 외모만을 좋아하는 그 어리석은 가치관에서 좀 벗어나지 그래 사람들의, 아니 인형들의 외모지상주의 덕에 먹고사는 쥐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좋아 그래서 수술비로 얼마를 줄거지? 닥터쥐님! 다음번에 쥐작가가 수술비로 천원을 내려 하시거든 꺼지라고 하세요 닥터쥐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실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꺼, 꺼, 꺼져! 겨, 겨우 천원 따위로 내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새, 새, 생각했어? 아싸! 저 다 뺏기 없기다! 한 번 줬으면 끝이야! 알았으니까 빨리 이 녀석의 목소리를 고쳐줘! 으이구 저 목소리를 어쩌면 좋아 굿, 나의 침술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군 헉, 형 침술도 할 줄 알아? 욱두신건 계승자, 켄시로에게 배웠지 긴 말은 필요없다 가! 목소리 교정 혈! 으윽 으윽 훗! 방금 꽂은 혈은 일시적으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혈에 불과하다 진짜는 바로 이것이다! 하! 후후! 훗 목소리 교정 완료 목소리가 멋지게 바뀐 거야? 엘리브, 어서 말해봐! 엘리브? 엘리브? 엘리브! 넌 이제부터 말하지마 니 목소린 지금부터 내가 낸다 따르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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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얼마나 멋있고 좋아 따르부 조용! 하.. 저런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있는 한심한 쥐같으니라고 겉모습의 가치에만 빠져 살다간 인생에는 허무함 밖에 남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넌 내던 애다! 어? 그렇다 쥐작가는 외모지상주의자지만 닥터쥐는 물질만능주의자였던 것이다 선개의리로 다시 자 감사합니다